최우찬 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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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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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완 모지지 모지완 모지완 우정 Gardens 지 오지완 우정LAG 오지완 우정 LAG 오지완 우아읏 우정 L G 오지완 자, 아직도 응원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다시 한 번 약속하러 화이팅! 약속하! 화이팅! 마음을 담아서 양성판! 화이팅! A.G의 양성판 승리를 위해 고향성판 A.G의 양성판 승리를 위해 고향성판 A.G 양성판 A.G양성판 승리를 위해 고향성 mas A.G. 양성판 승리를 위해 고향성 자 우리 끝까지 가봅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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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lin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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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양석한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3안패 경기 100프로 출루 마지막 멋진 수비까지 오늘 멋진 경기였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네. 많이 와주셨는데 좀 멋있게 이기고 싶었는데요. 뭐 그래도 이겨서 다행히 가고 싶었고 하고요. 네,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. 가성에 들어오면 우리 팬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잖아요. 솔직히 기분이 어때요? 어, 네. 기분 좋은데 메타적 좀 더 컸으면 좋겠어요. 좀 더 케일 면을 바란다고 하면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2017 시즌 각오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제가 여기 작년 개막전 이후로 처음 서는 것 같은데 네, 앞으로 더 많이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홍석한 선수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엑이 트윙스팡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. 다음 경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해설 해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